염치 불구하고 간청드립니다. 저를 도와주십시오. 그 다음엔 짐이 되지 않고 제가 할 길을 가겠습니다. 이 놈은 어찌할 갑시오. 없애버려. 멈춰라. 함경도 일대에서 악명 높던 화적대의 두려움. 그런 놈과 거래를 하다 변과를 당하면 어쩔 셈이더니.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거래를 성사시키겠습니다. 이 손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. 칼입니다. 사람을 살리는 칼이냐. 죽이는 칼이냐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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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감사합니다.